보안 기존에 있는 상품을 놔두다가 자부사항 따로 40만원 이제 묶어따불로 갈게요 50만원 있는 상태에서 40만원 더 추가로 가입을 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투토보님 운전자 보험대 고지사는 별도로 없는거에요? 와우 맞아요 딱 두가지만 봐요 직업이 무엇이냐 두번째는 운전을 하고 있냐 안하냐 이거면 모두 다 그냥 프리패스에요 가입이 되고 나중에 보험청구에도 고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프리패스라는 겁니다 완전 대박이죠? 7월 30일까지만 판매가 되는 우리 운전자 보험 빨리 그전에 집중해서 좋은 상품 가입을 하시고 본인도 가입하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 친인척 주변의 친구분들 많이 많이 저 보험한테 가입하라고 알려주세요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